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2일 최병북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기사들이 요즘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낙하산이 있었나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김기현 전 시장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요 며칠간 가장 많은 기사가 나온 사람이 바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한 이후에 사실은 아주 젊어서부터 정치를 계속해온 사람인데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동생이 동생도 보니까 정치를 계속했더라고요. 청년의 위원장 이런 걸 시작을 했던데 작년 지방선거 직후에 낙하산 인사로 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사로 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동생입니다. 산업안전공단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이냐면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그거의 예방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준정부기관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이 집권 한쪽에서 집권세력이 낙하산으로 보내기에 사실은 딱 좋은 뭐 그런 곳입니다. 언제 설립됐냐면 1987년에 설립됐으니까 한 30년 조금 넘었죠. 그런데 자 임동욱 감사 뭐 보니까 울산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개명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서 고려대 법무대학원인가요 뭐 거기에 뭐 경찰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42살입니다. 42살 참 젊죠. 어디 준정부기관의 감사로 가기에는 굉장히 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상황을 제가 쭉 한번 봤더니 경력은 이제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뭐 워낙 많은 이름을 막 바꾸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청년의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통합당 전국청년의원회 부위원장 뭐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10년까지는 하나베스트산업의 총무부 총괄본부장 뭐 이런 걸 했는데 이 하나베스트산업이라는 게 바로 그 바로 형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했던 기업입니다. 기업 그러니까 그 형 회사에서 총괄본부장인가 뭐 이런 걸 한 5년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또 뭐 이 정치권을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구을 울산 남구을의 지역위원장 이게 지구당 위원장이죠. 뭐 이걸 한 적도 있고 중앙당 정책위 부위장 뭐 정책위 부위장이라는 게 한 명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이기 때문에 뭐 그걸 한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2016년 총선 그때 울산 남구을에 바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하니까 그때 지금 현재의 울산시장인 송철호 시장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동생과 송철호 변호사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 왜 그러냐면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바람에 둘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그 이런 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박맹우 후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42.97%를 얻었고 민주당의 임동욱 씨가 16.37% 그다음에 무소속의 송철호 후보가 40.64%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가 2등을 했는데 박맹우 후보하고의 차이가 한 2.3%포인트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단일화가 됐더라면 내지는 송철호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면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면 송철호 후보가 됐을 수 있겠다 이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임동욱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도 임동욱 후보도 이 송철호 후보가 얻은 40.64%가 이제 공중에 붕 뜰 테니까 근데 이거는 야권 성향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임동욱 후보도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가능성으로 보면 송철호 후보가 더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각각 출마함으로써 2016년 선거에 국회의원 뺐지를 못 따랐다 둘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면 두 사람은 앙숙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물론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를 송철호 변호사가 시켜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공단이면 아마 여기가 대략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서 장관이 이제 뭐 추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전력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감사로 갔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작년 2018년 6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니까 지방선거 직후에 바로 감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임동욱 씨 예를 설명을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 그리고 기사로 썼던 분야는 임동욱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안 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또는 청와대가 어떤 자리를 제안했다 이거잖아요.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혹시 임동욱 전 최고위원이 아니고 동생한테 제공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내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추정입니다만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들지 않습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임동욱 씨가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로 갈 정도의 경력 이런 것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이도 그렇고 나이도 42세에 불구하고 그래서 어? 조금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던 차에 임동욱 전 최고위원의 동생이라고 하고 임동욱 전 최고위원을 경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주저앉히기 위해서 여권이 거의 총동원된 듯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였죠 이미. 그런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임동욱 전 최고위원이 자 나도 해주고 내 동생도 해주라 이렇게 세게 베팅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임동욱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임동욱 씨에 대해서는 됐던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는다 말이죠. 청와대와 여권이 임동욱 전 최고위원한테 제안했다. 또는 임동욱 전 최고위원 본인이 제안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랑설레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가 맞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청와대가 제안했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제안했다는 게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2월 23일 날 한병도 정무수석이 자 한전 한국전력 사장 자리가 곧 비니까 뭐 여기도 좋고 공사 사장 자리들도 많고 그 다음에 고배 총영사 뭐 이런 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 무슨 얘기를 하고 했냐면 무슨 이렇게 정판세문석 자료 비슷한 걸 갖다 놓고서 그 우리가 부산선거는 말이야 조금 우세하고 웬만하면 가능한데 울산은 이거 보니까 잘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한전 사장 자리 곧 비니까 그것도 그렇고 공사 사장 고배 총영사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불출마를 전제로 한 자리협상이죠. 이런 걸 공직선거법에 보면 매수 및 이해유도 그런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있습니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죠. 그런데 그렇게 2월 23일 날 했는데 그 후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그냥 출마를 강행합니다. 출마하겠다고 강행합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바로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4월 2일 날 면접을 보죠. 중앙당에서 그때 면접 본 사람이 송철호 변호사 심규명 변호사 임동호 전 최고위원 세 사람이 면접을 각각 한 10분씩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면접을 봤는데 면접 본 다음 날 바로 4월 3일 날 단속 공천을 해버립니다. 진짜 면접 심사할 시간도 없이 단속 공천을 해버리고 4월 4일 날 곧 바로 다음 날 심규명 변호사하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의 신청을 하니까 또 바로 다음 날 4월 5일 이의 없음 해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월 9일에 심규명 변호사하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승복 승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원팀이다 뭐 이런거 와시아와시아 이런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송철호 후보 선거 캠프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고문 뭐 이런걸 합니다. 그런걸 보면 그 즈음에 뭔가 타협이 이루어졌을 졌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42살짜리 동생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로 가고 그런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는 어디에 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동호 전 최고위원 왜 그러냐면 송철호 변호사 쪽에서 사실은 제일 당내 경선에서 두려워한 쪽은 심규명 변호사가 아니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지역에서 지역위원장도 했죠. 그 다음에 울산시당위원장도 했습니다. 이거 다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있죠. 그 업무수첩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업무수첩에 보면 경선을 하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보다 분리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경선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송철호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선을 피하고 송철호 변호사를 하려면 단수공천을 하든가 아니면 인동호 전 최고위원을 주저앉혀야 되는데 주저앉힐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자리 제안을 하고 계속 이랬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 둘. 그런데 혹시 동생의 자리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래서 왜냐하면 지방선거 치고 하필이면 이쪽에서 자리를 제공해서 주저앉히려고 했던 사람의 친동생이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별다른 작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로 갔다 하면 이 연결고리가 어딘가에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 이 동생 동생이 지방선거 직후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로 간 것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송철호 후보 쪽에서 주저앉히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의문의 낙하산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어디 자리 마련해 주는 것만 주목해서 봤는데 의외의 곳에서 낙하산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도 이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보는 게 마땅한 건 아니겠는가 뭐 뇌물도 제3자 뇌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제공도 아마 나는 됐으니까 내 동생한테 주라고 했던가 아니면 나와 내 동생을 같이 달라고 했던가 뭐 혹시 이런 것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게 시점과 사람과 작용요건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진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저 진짜 제가 검사라면 이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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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